안녕하세요 여러분 11월의 첫째 첫번째 날이죠 오늘이 그래서 오늘 제가 그냥 지나갈 수 없어서 11월 첫번째 날인데요 두 끼에서 일단 영상 한번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저번에 두 끼에서 그렇게 제대로 먹는 모습을 많이 못 보여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좀 여러가지로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직 편집을 남자는 편집을 하지 않기 때문에 편집을 아직 못하고 있는데요 안하는 거죠 편집을 어쨌든 뭐 영상이 조금 길어지더라도 하이라이트 부분 잘해서 일단 먹는 거를 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도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았어요 2019년도요 모두 뜻하신 바를 잘 이루도록 하시고요 또 첫눈 오는 날 또 이렇게 멋지게 영상 한번 올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첫눈 오는 날 첫눈이 오게 되면은 옛날에는 첫눈 오던 날 산꼭대기 올라가서 만두 먹는 먹방을 한 적이 있어요 평일에 이제 내려올 때 죽는 줄 알았습니다 눈 때문에 진짜 내려올 때 와 어쨌든 첫눈 오는 날 자전거를 좀 탔으면 좋겠고요 산에는 이제 무서워서 못 가겠고 첫눈이 오면 자전거를 타면서 먹방을 좀 찍고 싶어요 가능할진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를 땡땡이 쳐야죠 제 예상으로는 아마 11월 27일경 이쪽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 첫눈이 올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 제 경험상 11월 27일에서 28일 정도에 첫눈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첫눈 오면 또 저희가 또 멋있게 또 영상 한번 제가 올려드릴 거고 오늘은 이제 드디어 두 끼에서 어... 뭐 제가 좋아하는 이것저것 다 이렇게 먹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찍으면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즐거운 밤 되시고요 예 다시 이제 또 활기차게 11월 하루 한 해를 또 첫 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좋아요 Je mmm y 감사합니다.